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여름 휴가 아주 피치를 올리게 될 텐데 어제 뉴스에 들어보니까 하도 많이들 빠져나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가버리면 나 혼자 심심하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해서 어떻게 예배하나 걱정했는데 역시 착한 성도들이에요 2부 예배도 많이 오고 3부 예배도 이렇게 많이 오고 4부 예배도 많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요일 날 신문회인가 봤더니 세계에서 신자들이 주일 날 가장 많이 모이는 도시를 통계를 냈는데 그게 서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이 87만 명으로 해서 가장 많이 모이는 도시 그리고 미국에 있는 도시 전 세계 도시가 나오고 그중에 안양이 7위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은 인구가 수원보다 훨씬 적어요 지금 수원 인구는요 울산을 초월했습니다 울산이 광역시지만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은 도시가 수원이에요 그런데 왜 수원이 안양한테 밀렸을까 살짝 기분 나쁘더라고요 우리 할 일이 이렇게 많구나 아직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구나 또 인천 같은 도시는 큰 교회들도 많고 해서 거기에 더 많이 모일 줄 아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집계한 게 아니고 세계에서 통계를 낸 건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전도에 막중한 사명을 안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나라별 교통사고 유형에 대한 유머인데요 미국 제일 먼저 교통경찰이 달려와 사고 경위와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일본 보험회사 직원이 달려와서 보험 약관과 보험금 지급 내용을 알려준다 한국 온 동네를 진동시키면 렉커차가 온다 갓길도 무시한 채 오고 또 온다 요란하죠 역주행도 하고 신호도 위반하고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것 같은 게 렉커차들이에요 여기도 렉커차 기사 있으면 이해하세요 그대들이 그런 거니까 원래 막 온통 정신 못하잖아 우리가 우역감을 느끼고 불안해서 운전을 못할 정도니까 이게 나라별 교통사고 유형이래요 대일 간혁이라는 사람은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라 사소한 일을 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더욱 강해진다 사소한 일을 잘 해내다 보면 큰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큰데 관심이 많아요 높은 데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돋보이는 것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서도 오늘 지하주차장 가보니까 너무 모자라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최소한 한 10명은 더 들어가야 돼요 10명 저 외곽 가는 사람도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만 드리지 말고 사소한 일 그 사소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편리를 도모해 주고 우리 교회 왔다 가는 분들이 안전하게 왔다 가는가 이걸 헬퍼처럼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차봉사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에 헌신해 줘야 돼요 사소한 일이 아니라 아주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소한 일 작은 일을 하다 보면 큰 일도 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돋보이지 않으면 싫어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과시할 수 있는 거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일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데 데일 가내기는 그러지 말고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여러분 10, 100, 1000도 1이라는 숫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여러분이 성실히 감당하다 보면 직장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고 사업도에서도 성공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든지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배망시키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본국으로 귀환해도 좋다 하는 칭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5만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폐바된 성전 70년 동안 나라를 떠나서 똑똑한 사람을 다 잡아갔어요 그때 좀 그리나 깨우치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다 잡아가고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5만여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일을 방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14년 동안이나 성전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 중단됩니다 이럴 때 오늘 시편 85편은 스루 바벨이나 에스라 시대에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1절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고요 4절로 7절에서는 황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8절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인간의 황폐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부응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공허하고 심령이 황폐하고 그래서 그 이상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심령이 공허한 사람들 어떤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발하는 사람만 찾아가지고 계속 사고를 유발시키고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을 억수로 타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일 했냐니까 괜히 그냥 사고 일으키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혼란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교란시키고 이게 왜 그러냐 마음이 공허하니까 피폐화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봄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시고 뭐 아면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지 뭐 안 믿으니까 그냥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잊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는데요 포로 상태에서 구원된 것을 감사하고 있죠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1절에서 고백을 해요 유대 백성들이 어떤 군사력 힘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의 자유함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 마음이 움직였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역대화 36장 22절에 보면 누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느냐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런데 이건 유목사의 말재간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휴가 기간에 안 가고 이렇게 예배당 가서 예배한다고 나와 있지 그 저러면 다 도망갈게요 강릉 경포대로 가고 부산 해운대로 가고 저 대천 해수욕장으로 가고 신두리 해수욕장으로 가고 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는 죄를 보면 영원토록 해방과 구원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오직 은혜와 긍일로 그 백성을 사하셨다고 말씀하고 3절에서는 진노를 거두시고 돌이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영원토록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감사를 놓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거 없어요 돈을 주고 받은 것도 아니고 명예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땀을 흘려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엿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꼭 재주를 부리야 박수를 지더라 목사가 이 거룩한 강단에서 재주 좀 부리면 박수를 해요 그래 안 하다가 안 하면 뭐 하고 썩난 사람처럼 짜리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돈 가지고도 못 가요 힘이 세도 못 가요 아무리 얼굴 예쁘고 마음이 착해도 도덕율들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 유식해도 못 가요 믿어야 갑니다 믿어야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로 7절에 하나님께 매달려 도움을 정해야 합니다 비록 포로에서는 돌아왔지만 고국당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다는 사실을 시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심령은 피피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인간적 방법으로 정치적 수환을 발휘하지도 않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노를 그쳐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7절에서는 오직 주의 인자심과 구원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6절에서는 주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인자심과 도우심을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장 나약한 방법 같지만 실상은 개인과 민족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6절에서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완전히 죽게 돌아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였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가 막 사람의 뼈다구가 굴러다녔습니다 그때 거기에 생기가 명령되니까 이 뼈들이 살아서 이 뼈 저 뼈 막기 시작하더니 심줄이 생기고 그리고 큰 군대를 완벽한 사람을 이룬 것처럼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이 피폐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피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시인은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시청하 광장에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땅의 이 피폐한 심령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예를 들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명주 없어서 회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성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동시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다시 살리시는 주의 생기의 필요성을 깨닫고 항상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이런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삶에 항상 생기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또 교회는 이런 성도들을 필요로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삶의 투쟁에 지친 영혼들에게 항상 그리스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주요소와도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오늘 이 교회는 삶에 지친 허덕이는 영혼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주요소와도 같은 것이 교회요 가정이란 말입니다 교회를 비난한 자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무식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한국 교회가 주일마다 최소한 6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정서를 함양시키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삶에 지쳐있고 피폐한 심령 속에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 주는 역할을 누가 아는데 교회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만약에 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피폐해가지고 나라를 혼란하고 교란케 하면 이 사회가 뭐 경찰력 가지고 되겠어요 군인 가지고 되겠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가지고 되겠어요 어린도 없어요 어린도 없어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가는 목사님들한테 월급 줘야 돼요 존경하는 박광훈 의원님 오셨는데 대표 비서실장까지 하시고 그런데 내가 화면 보면서 우리 박 의원님 오셔서 이 얘기를 뺄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2부에 또 했어요 하여튼 같은 당의 김광진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의원이라는 사람 붙이기도 힘들어요 그 사람이 뭘 했냐면 국정원이면 국정원이지 왜 국정원에다 기독교를 폄훼해가지고 저 안에는 교회하고 갔다고 그러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니 어떻게 믿겠냐고 이러는데 지휘자님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그런 소리하면 지금 바보 멍청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이거 저거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연구원들 박사님들 앉아있는데 그럼 여러분을 향해서 전 비치광이들 그냥 교회에서 목사가 믿으라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지금 대답을 못해도 저러고 있지 이분들 아멘하려면 대본 아멘해요 그런데 설교 시간인가 선포되는 것만 듣고 있는데 그 사람 꼭 가져가서 지적을 하셔야 돼 비서실장께서 지금 여론이 나쁘다 우리 표 당신 때문에 엄청나게 갉아먹는다 수원은 여야가 50대 50이야 여기는 엎치락뒤치락하는 도시가 수원이야 공평하기도 해요 반반씩 뽑아주고 그런데 언제 뒤집어질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내가 외국 네팔에 갔다 왔더니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언론에다 종식적으로 지금 우리 박광훈 위원님 당에다가 항의소 한 번 했어요 교회 언론에서 이런 국회는 이런 무자격자 이렇게 경거망도가 무식한 사람이 비례대포로 들어가도 되겠냐고 말이야 입장을 해명하라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박 의원님이 안 오셔서 언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신다고는 안 했는데 안 오셨으면 이 소리 안 들을 텐데 그것도 다 이게 우연이 아니야 이게 다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필이면 대표 비서실장을 딱 앉혀놓고 이런 일이 있으니 표가 끝먹어서 되겠느냐 가서 지적을 해야지 이게 될 일이냐 이 말 여러분 여기 우리 3년 전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할칼라들 5만 명을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최상위계층을 5만 명 조사했는데 65%가 크리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안티들이 뭐랬냐 이래서 말이 기독교가 자꾸 영향을 끼친다고 막 그런데 누가 의도적으로 그랬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한국에 들어올 때 천민 종교였어요 귀족 종교가 아니고 일부는 귀족 종교로 전파됐고 우리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살고 이런 사람들 병 들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영접해가지고 지금 선교 1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줘서 이제는 하필 칼라들 중에 65%가 5만 명 조사해보니까 전부 크리찬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덮어놓고 믿으란다고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보 멍청이들 해요? 무식해요? 목사가 여기서 믿으란다고 믿겠어요? 안 믿겨지는데? 믿어지니까 믿지 우리 박 의원님도요 아까부터 보니까 아멘을 제일 잘하더라고 얼마나 가끔 졸지는 하지만 왜냐하면 저분이 보통 바쁠 거예요 지금? 엄청 피곤하고 바쁠 거예요 사실 국정을 살피고 이해해요 그냥 졸아도 좋으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 얼마나 편안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불편하면 잠도 달아날 텐데 유 목사 설교하는 건 구수한 데다가 은혜도 있고 또 날선 지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여러분 교회가요 나쁜 놈 집단 아니거든요 적어도 주일마다 6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정신순환을 시키고 낙심한 사람들 위로 주고 이건 국가가 예산 가지고 못하는 일을 한국교회가 지금 저변에서 이 사회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거기다 가끔 좀 또라이 같은 사람들 목사님 하나 나오면 그냥 거기다가 막 집중타를 가해서 도매금으로 매도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냥 목사가 다 썩어빠져서 그럼 썩어빠진 목사님한테 여러분도 같이 썩었잖아 그럼 썩은 놈이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전두와 헌신을 통해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이거 받으면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것처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이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경은 어렵고 몸은 병들었고 재정적으로는 힘들고 이럴지라도 하늘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영적 세계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우리 마음속에 이 기쁨이 흘러넘쳐서 믿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줘야 그분들이 그걸 보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예수 믿으면 살맛이 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는구나 이게 생기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우리도 그냥 우거지 상우를 하고 막 얼굴이 그늘져가지고 침침하고 다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우리 것들이나 똑같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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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수가 있으면 그 배에서 샘물이 솟는다는 거예요 이 샘물은 퍼덕퍼덕 마르지 않아요 저는 촌놈이라던 시골에서 이거 펌프 받기도 전에 우물물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우물을 기러 먹었어요 물찌개도 잡았어요 물찌개 물찌개 잘 지어야 됩니다 양통에다 깡통에다 물 담았는데 이거 스텝 못 밟으면 쩌렁쩌렁쩌렁해서 집에 가면 반통도 안 남아요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건 물찌개는 종종 걸음을 안 해요 종종종종종 이렇게 해갖고 그래도 안 되면 거기다가 바가지를 양쪽에다 두 개를 담가가지고 쩌떡거리지 않말라고 이러고서 내 어릴 때부터 물찌개 졌었네 우리 집에는 누나가 없어가지고 내가 아주 딸처럼 열심히 물찌개도 갖다가 물을 채워보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싸가지가 있었어요 아주 그리니 크도 싸가지가 있더라고 그지 권사님들 아이고 여기는 아주 광팬들만 앉았어요 지금 그런데 그 샘물을 퍼도요 계속 나와요 이게 샘이에요 흐르는 신의 물은 원수가 마르면 끊어집니다 그런데 샘물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 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 여기서 기쁨이 샘솟듯 나온다는 거예요 샘솟듯 이런 은혜 맛보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 마셔야 합니다 이 풍성함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각자가 받아 마셔야 돼요 누가 뭐 공동으로 다른 사람이 의뢰받았다고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 승리 번영은 주님의 긍일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인자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권경 가운데서 부르실 때 귀를 막지 않으시며 우리가 손을 벌려 도움을 청할 때 뿌리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꽃같은 눈동자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죄인들이 그 죄에서 용서받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죽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금전대 온 힘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끝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황폐화된 현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한 시인은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 안 들어서 읽기도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랬는데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왜 바벨론으로 잡혀가느냐 말 안 들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돌아와라 말씀대로 살아라 바로 살아라 이런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된 일 캐실라라고 하는 말인데 개혁개정판에는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써놨어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망령된 일 이렇게 나오는데 캐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비계덩어리라는 뜻이에요 비계덩어리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인데 바보스럽고 멍청하여 말귀를 못 알아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도 어떤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 듣는 사람이서 아무리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망령된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 들었습니다 귀가 둔하고 멍청하여 제 고집대로 행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여기 나왔지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박위원님도 설교 들으러 오셨잖아요 저분이 무슨 유목사가 우리 교회는 유목사만 무식해요 다른 사람은 다 똑똑한데 유목사 그러니까 이게 기적적인 교회야 무식한 목사 밑에 똑똑한 사람들이 앉았으니 나 이거 아무래도 이게 할 때가 또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지 난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어요 여기 법학 박사도 계시고 별 그래서 대한민국 그래도 국가에 고위지가 있는 분들이 다 있어 있는데 그런데 이 무식한 유목사 밑에 와 듣는 게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시기를 추건합니다 요한 게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들을 귀가 열리면 아 오늘 저 말씀이 이 시대에 나에게 이렇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들려지게 돼 있어요 들을 귀가 열리면 그런데 귀가 어두워지면 무슨 소리를 해도 못 알았더라고요 아주 답답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훈계하고 경고하는데도 이스라엘은 목을 빳빳이 세운 채 재고집대로 행했습니다 결국 이런 어리석음이 이스라엘을 황폐의 길로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런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70년 동안 고통받아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살겠습니다 고분고분하겠습니다 고분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숱한 고난과 역경에서 서론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우리 땅이 산물을 낼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알려주신 말씀의 도를 쫓아야 합니다 그 도는 곧 의의 길인데 신명의 1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과 성품을 다여 섬기면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준다는 거예요 비라는 게 너무 많이 오면 홍수나요 적당히 와야지 그것도 필요할 때 이게 양이 조절돼서 와야지 한꺼번에 쏟아 버무립니다 집중호우로 그럼 사람 죽지요 자동차 떠내려가지요 막 무너지죠 이게 큰 피해가 와요 그래서 적당한 비를 내려서 너희 땅에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얘기를 찾을 때 그 땅과 그 백성의 회복과 번영의 날이 반드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기도하는 중에 믿음으로 그 땅에 임할 회복과 번영의 그날을 바라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말씀조차 살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극률과 은혜가 풍성히 임할 것이며 피폐해진 심령의 밭에 희락의 꽃이 피어요 희락의 이 심령이 바짝 말라가지고 뼈만 앙상해가지고 이랬던 사람이 이 심령의 밭에 희락의 기쁨과 즐거움의 꽃이 피어가지고 얼굴이 싱글벙글 싱글벙글 교회 올 때도 그냥 직행으로 오는 거예요 직행으로 그런데 바짝 말린 사람은 교회 올 때는 완행으로 와 완행으로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직행으로 가 직행으로 그냥 작살 맞은 뱀처럼 막 쓴삭같이 도망가요 여러분 아무리 일찍 나가도 차가 땀 막혀서 못 나가요 주차장에 들어온 이상은 급할수록 돌아가라 천천히 좀 안전하게 질서 지키면 가야지 내가 먼저 가야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다가 차 때문에 또 은혜 다 쏟고 가는 사람이 여기는 없을 줄 믿습니다 실컷 은혜 받고 차 빨리 안 나간다고 여러분 아니 저 역전 있는데 롯데물이 있는데 토요일날 같은 데 가봐요 차가 쫙 못 가 그러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돌아가는데 왜 여기는 못 돌아가 그냥 천천히 천천히 그거 10분 15분밖에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발머리가 없어가지고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교회 가면 주차장도 줘봐가지고 아 그럼 걸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아 나 교회 가면 주차장도 안 해고 오라고 그러냐고 아 그러면 여러분이 돈 내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서 때려 부셔가지고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아이파크 그냥 이 단지를 다 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쓸데없이 불평하지 마요 왜 그러냐 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실하게 꽃을 못 피는 거야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기쁨 받치는 겁이 있어 좀 불편해도 감사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가 잘 되니까 이게 불편하지 안 되면 할량 안 돼 그게 뭐 좋은 게 있나 이러고 아이고 다음부터는 내가 버스 타고 오지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은혜 있는 사람은 아 그래도 내가 언제 기사 대동하고 교회 가겠나 택시 타고 가지 그래가지고 콜 불러가지고 그리고 택시 타고 하는 기사님 명성교회 갑시다 그러고서 이따가 내가 콜할 테니까 또 오세요 그러면 택시 기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와 이거 주일날 명성교회 금방 어슬렁어슬렁하면 수지 맞는다 뭐 이래 돼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이 마음속에 실하게 꽃이 핀다니까 실하게 그래서 찬양돼도 그냥 실하게 꽃이 핀다니까 기뻐가지고 주차를 못해서 찬양하는데 막 입에 확 맥이 입처럼 벌려가면서 좋아가지고 이래야 은혜가 되는 거지 하기 싫어가지고 깨지럭거리는 것처럼 이러면 보는 사람들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도통 저건 부부싸움하고 왔나 왜 저기 앉아가지고 저렇게 인상을 팍팍해서 보이나 이렇게 돼요 괜한 오해 만들어내지 말고 황폐해진 토지에는 기쁨의 산물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영육관의 진정한 회복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육관에 피폐한 상태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회복과 번영의 복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십니까 자신을 질루르고 있는 온갖 문제들로 인해 답답한 지경에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믿음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바다로 옮겨지라고 명령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시기를 추건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리하면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회복과 영광의 삶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괴로울 때 우리를 향해 미소지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우리를 향해 미소지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괴로울 때 우리를 향해 미소지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모든 겸 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다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을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은 모든 자는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네 이를 뒤로 주를 보라 내 모든 겸 죽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다 사랑의 주님 안식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피폐하고 심령이 찌들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과 시대적 상황 앞에서 위축될 때가 많은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최고 최상의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녀들 우리 성녀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피폐해진 그런 심령 속에 희락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의 백갑박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곤과에 낙담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좌절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